아 저 엄마야 어때요? 오늘 할로윈인데 이렇게 일부러 해봤어요? 하하하하 잠깐 된거에요? 네 잠깐만 여기 어켰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어 나 약간 지금 뭐 같은 줄 알아? 그 옛날에 왜 그 분 있잖아 어머어머 뭐 왜 그러셔 그 어 나 이런 생각해봐 그 분 콕 약간 콩메이션이 나시고 김혜경 어 김혜경 어허허헤헿 김혜경 같았어 방금 안녕하세요 아허헤헤헿 어머 오늘 나 지금 클렌징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하하하하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2016년 10월 30날 아 아니다 29일깐 30일인가 29일 지금 난리난리난리도 아니죠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가시면 얼굴에 막 그냥 얼굴에 온갖 색칠로 둔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가면요 진짜 막 난리도 아니야 여기 하트도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세상 화려해요 지금 인별그램에 할로윈 하나만 쳐봐요 할로윈 파티 하나만 해시태그 검색해봐요 화장 막 난리났어 아니 근데 그거 메이크업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게 중요한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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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더 크게 보이게 좀 더 해야겠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화장 성형 메이크업 성형 좀 커 보이나? 좀 더 할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오늘은 가까이셨지만 어떻게? 눈 되게 커 보이죠? 어떻게? 어떻게? 눈 되게 커 보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방송중에 세수를 하려고 일부러 속눈썹을 안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눈썹인것처럼 여기와 이렇게 고은혜씨처럼 고은혜씨처럼 한번 더 해볼까? 고은혜씨처럼 어허허 두깨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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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생각 안난다 그거는 카피 못하겠다 어떻게 해도 목소리 참 예쁘죠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아 제가 솔직히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실듯이 나 어떡하면 좋아 맞은거 아니구요 오늘 할로윈이라서 그런거에요 여러분 할로윈이라서 어 뭐 무서워 가까이 잡지마요 그래 고은혜씨 고은혜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혜씨 우리 또擦렀라츠라 달려라 University 달려라 엄마 달릴 거예요 달려라 한이에 어허허흐허 엄마 실신은 아니야 실신은 세상은요 허세경 이거잖아요 이쿠액크크 이쿠액크크 松 2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로왈로왈로와세요 어 이제 입술까지 조금 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 이유는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좀 더 과하게 해보겠습니다 오! 이 리스트가 되게 이쁘다 이렇게 고은혜씨같이 완전 안젤리나 졸리 필요없대 부럽지 않대 범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무고한 선물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디스패치 하이라이트가 약간 좀 하면서도 지금 불안불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진짜 좀 불안하다 하이라이트 영상 요즘 좀 조용했는데 왠지 지금 소스 제거하는거 같은데 오늘 할로윈이라서 좀 같이 해봤구요 오늘 제품 제가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이런 과한 메이크업 특히 지금 할로윈을 즐기시는 여러분께 정말 피부 상하지 않고 뽀송뽀송한 애기피부 애기피부 같이 보장해드리면서 말끔하게 메이크업을 지워드리는 클렌징 근데 그냥 클렌징이 아니고 필링 필링 각질 케어까지 해주실 수 있는 그 필링제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스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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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싱그럽다 싱그럽다 이 싱그러운 제풍과 꿀받게 저도 오늘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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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